안녕하세요. 두들지킴이 김동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함께해요 사물놀이의 내용은요. 우리가 꽹과리 타법 중에서 지갱이라고 하는 타법을 교육을 할 때 실제 실기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꽹과리 지갱이라고 하는 타법에 세 가지나 있다. 뭐라고? 열고? 박고? 문지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꽹과리의 지갱이면 지갱이지. 그러니까 장고에는 구궁이 있고 기닥이 있고 이렇죠. 그런데 꽹과리는 지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갱이 그냥 지갱만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세 가지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꽹과리 필수 타법이죠. 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지갱이라고 하는 것이 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혹은 꽹과리가 열기도 하고 박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꽹과리 채가 열리면서 지갱 소리가 나느냐? 박히면서 지갱 소리가 나느냐? 문지르면서 지갱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는 바로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갱 타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갱이라고 하는 타법은요. 장고에 궁체가 내는 구궁, 열체가 내는 기닥이라고 하는 타법과 마찬가지로 꽹과리가 겹으로 감아치면서 내는 소리인데 그것을 꽹과리에서 꾸민 박 소리를 지이라고 입소리를 하고요. 그것을 연결했을 때 지갱, 지갱이라고 입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치찰음, 그러니까 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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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런 느낌을 드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갱을 할 때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마는 마금새가 이 지 소리와 갱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갱, 개갱이 아니라 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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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갱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꽹과리를 두 번 치는데 두 번 치는 따당하고 치는 그 사이에 마금새가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작은 소리에 , , , , 혹은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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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이런 식의 마금새 소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입소리로 지갱이라고 하는 것이죠. , , , 쯔, 쯔, 혹은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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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이런 식의 마금새 소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입소리로 지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갱이라고 하는 타법은 여기 악보에도 교재에도 말씀을 소개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법이 있습니다. 열어치는 지갱이 있고요. 그리고 박아치는 지갱이 있고 그리고 문질러서 치는 지갱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지갱은 열어서 치는 지갱입니다. 열어서 치는 지갱은 기본적으로 갱 소리 있죠. 기본적으로 갱 소리가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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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을 칠 때 꽹과르치 같게 열리잖아요. 이 열리는 느낌 그대로 지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갱, 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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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갱보다는 갱을 치고 채가 나갔다가 지가 살짝 밑에서 치고 다시 퍼올리면서 갱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부호를 지 부호는 아래쪽에, 갱의 위치에서 지가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열어치는 지갱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하면 되겠지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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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이런 jackets 겐지, 개갱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꽹과리 지갱 속, 열어치는 지갱을 쓰고요. 호남 지역에서 휘모리 가락 같은 걸 칠 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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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칠 때 꽹과리채가 계속 바깥으로 열리면서 겐지, 겐지를, 지갱, 지갱을 치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치는 지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쓰는 표현. 그런데 이때 손가락 같은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손목의 회전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아치는 지갱이 있습니다. 박아치는 지갱은 열어치는 지갱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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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하고 채가 바깥으로 꽹과리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소리가 났었다면 박아치는 지갱은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이 채가 꽹과리에 박히면서, 꼭 못 박듯이 박히면서 지갱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박아치는 지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박아치는 지갱은 실제로 꽹과리 채가, 그죠? 박히죠? 이런 느낌이에요. 열어치는 지갱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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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열렸고요. 박아치는 지갱은 겐, 그랑, 그랑, 겐, 지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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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캔하고 치는데 꽹과리에서는 어떻게 맞느냐 하면은, 지가 위에 맞고 아래쪽에서 겐을 치게 돼요. 지캔, 지캔, 이런 느낌으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호를 보시면은, 지를 위에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죠? 윗부분에 그려놓고 지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겐, 지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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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타법은요. 주로 이 웃다리 지역이라든지, 웃다리 지역이라든지, 웃다리에서 우리가 자진가락이라고 하는, 웃다리 지역에서는 휘몰이를 자진가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진가락, 그랑그랑, 겑, 겑,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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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을 할 때 바로 이 타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타법인 그라갱, 게랑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익혀둬야 되는 타법이 바로 이렇게 박아치는 지갱이에요. 박히는 지갱을 지갱, 지갱, 지갱에다가 갱을 하나 붙이면 그라갱, 그라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갱이라고 하는 부호는 박아치는 지갱은 그랑이라고도 입소리가 나는데요. 이 그랑에다가 갱을 붙여서 그라갱, 그라갱 혹은 그랑 앞에다가 갱을 붙여서 개그랑, 개그랑 이런 소리를 낼 때도 사용되는 타법이 박아서 치는 지갱 타법 혹은 박아서 치는 그랑 타법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난이도의 고급 타법을 하려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박아치는 직행 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이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직행 타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직행 타법 세 번째 거를 소개를 해드리죠. 세 번째 타법은 문질러서 치는 직행 타법입니다. 문질러서 치는 직행 타법은요. 꽹과리에 문질러지듯이 열어치는 것도 아니고 박아서 치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로 문질러듯이 치는 타법을 모양이라고 해서 그 움직임에 주목해서 제가 문질러 치는 타법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문질러지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지금 배우고 계시는 영남농학의 길군학이라든지 별달거리 가락에서 꽹과리가 막 고조시킬 때 쓰면 아주 적절한 타법입니다. 마치 막 산을 무너뜨릴 것 같이 불도저가 와악 하고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열어치는 직행이나 박아치는 직행에서는 내기 힘든 와악 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소리도 낼 수 있는 타법이 바로 문질러 치는 직행 타법이에요. 게다가 또 재미있는 거는요 문질러 치는 직행 타법에 힘을 아주 싹 빼고 꽹과리를 낮춰서 작게 치면요 아주 작은 속소리를 내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타법이죠. 보통 문질러 치는 타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타법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와악 하고 소리를 내야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영남농악에서는 나오지 않는 타법입니다마는 가락입니다마는 궁체 24박이나 열체 24박 끝에 장구가 더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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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따구따구따구따구따구따구땅 이런 거 할 때 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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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겐지겐지겐지 문질러 치는 타법을 이용해서 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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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겐 이런 식으로 막 문질러서 치면 대단히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한테는 비장의 무기 같은 타법이에요. 이렇게 문질러 치는 타법은 뭔가 가운데서 막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갱을 위로 퍼올리면서 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 가운데에서 꽹과리채가 올라가면서 갱 내려가면서 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편의상 열어치는 지겐이라든지 박아치는 지겐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꾸미는 부호, 지의 위치를 가운데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주시고요. 이때 문질러 치는 지겐은 강하게 치려면 요령이 필요한데 강하게 또 빨리 치려면 꽹과리채를 살짝 단단하게 잡고 진짜 문질러 주듯이 하셔야 돼요. 올라가면서 갱 내려가면서 지 그때 팔 전체를, 팔꿈치를 축으로 팔 전체를 움직이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보셨죠? 이거는 이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각의 소리 열어치는 지겐, 박아치는 지겐, 그리고 문질러 치는 지겐이 각각 다른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겐이라고 하는 탑법이 꽹과리에서 대단히 어려운 탑법이죠.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리를 알고 어떤 움직임에서 소리를 내는가를 알면 잘 지도할 수 있고 배우시는 분들도 따라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때들은 그냥 야 하다 보면 돼 이런 말을 듣고 컸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고 그런데 지도자분들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시면 되죠.